오늘 이 아침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적인 신양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또 그 시간표에 내 인생과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양사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주님의 말씀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신양사 속에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과 때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고 가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나의 시간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창세기 3장의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떼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러한 믿음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대로 바로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2024년 10월 중순을 지나가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번 주 한 번 더 D-Day 초청주의를 앞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모세는 광야 생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오직 가난한 땅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꿈에도 그리던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가난한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과연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10편 90편은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너보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난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기도이자 믿음의 내용입니다 10편 90편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며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인 되심을 오늘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그저 티끌이고 풀처럼 꽃처럼 시들게 된다라고 오늘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고 내가 왜 못 들어가냐고 지금까지 한계에 얼마나 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달려왔는데 어떻게 나를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땡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시간표 이전에 가난 정복이라는 언약 성취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바라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내 개인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산업에 주시는 시간표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표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붙잡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후반기 한 번 더 10월 20일 새생명 초청주일 디데이를 앞두고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상자와 태신자를 찾아가고 캠프하는 모든 시간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통하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오늘 모세는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힘 빠지고 원망하고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개수한다는 말은 카운팅한다는 거예요 나의 남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개수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개수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야까지가 가난한 땅이 아니라 광야까지가 나의 삶의 시간표라면 나는 과연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아휴 이제 가난한 땅도 못 들어가니까 아휴 이제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막무가내로 될 대로 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시간표가 정말 광야까지라면 그 광야까지 남은 시간표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갈 것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과 미션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지만 내가 계획한 시간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라면 그 시간표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정확히 알고 인도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식과 정보는 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깨닫는 참된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얼마 남았으며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알고 여기에 인생의 시간표를 맞추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인생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24시 소통하고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낮에 그리고 밤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24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 집중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구하는 기도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열심히 구하긴 구하는데 금식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통성도 하는데 내 것을 구하는 기도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오늘 10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야 돼 70? 80? 아니면 백세시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과 맞지 않는 인생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80, 90을 산다 얼마나 고통일까요 그것도 신속히 간다 우리가 날아갈 정도로 신속히 빨리 흘러간다는 겁니다 골로세서 3장 1절에서 2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인생은 거듭난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땅의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썩어 없어질 그거 찾지 말고 그거 바라보고 마치 그게 인생의 동아줄인 것처럼 그거 붙잡고 가지 말고 뭐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위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는 그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능력 그 하늘나라의 상급 그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후반기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 속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중심으로 한 번 더 라는 그 특별한 날의 시간표 중심으로 하나님은 한 주간의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과 통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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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